이건 총사수가 살아있네 지금 적전차 델타 648 델타 648 세상에 생각보다 훨씬 남쪽에 랠리 있는 것 같은데 남쪽에 랠리 있는 것 같은데 탱크가 게스차 마크 마크 액티드 스테이예요 음 MSP 스톤에서 뒤를 차고 가야되나 아래로 기동해야겠다 아래로 기동해야겠다 아래쪽에서 기동해야겠다 탱크에 정확한 위치? 내가 보고 찍었어 로지 스컷은 뒤로 갔을래? 탱크 스테이예요 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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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전차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해야해 로지 스컷 탱크에 가야되면 로지 로지 도망간다고 아, 도망가다가 로지 로지 리 camps 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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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 스피 7, 53 의치 아님, 그것보다 더 좋은거에요 네, 저거는 커맨드 칠다 아, 시발 예, 파이터 세트 오, 얘 움직여, 시에 오, 셔먼이 가졌어 오, 이게 터지네 셔먼 터짐 셔먼이 다 죽였어